공포 방송 지금은 똥아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me 엄청나게 지랴버려 진짜 뭐 튀어나올 것 같아요 여기 뒤에는 지금 산이예요 이 소리는 아까침부터 계속 들렸다니까요 우리 장비에 뭐 문제가 있어서 소리나는 것이 아니라고 와 분위기 넓어난다 아까 우리 여기서 흙은 것이 쑥이 다 쑥 들어갔어 아까쯤 그거 보신 사람? 좀 깨끗한데? 다 졌어? 쑥이 다 쑥 들어갔어 깜짝이야 뭔소리나니까 깜짝이야 뭔소리나니까 사선을 이렇게 붙이면 돼 이렇게 붙이고 부탁드립니다 열람하실 때 적당 금지 책장 연결 때 펜 내려놓을 때 주의 추진 개폐 시 소음 주의 계단 오르를 낼 때 발소리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 아까 여기에 꼭 잠겼는데 됐다고 하지마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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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이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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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또 큰일을 내렸네 큰일을 해줘 oh 뭐하는거야? 뭔 소리야..?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나고 이런걸로.. 멀리서 뭔 소리야..? 멀리서 소리난거.. 살짝 나버리네.. 우리 처음에 첫번째 건물에서 흑한거 하나 보였거든? 근데 쑥 사라졌거든? 뭐지? 진짜.. 우리가 저 위에 있다가 가정하고 여기가 울리니까 울리는걸 가정해서.. 잠깐 이게 무산해.. 기다려봐봐.. 우선 바깥에 확인하고.. 기다려.. 어지만 어지만.. 큰일났어 큰일났어 머리박는 소리.. 와.. 맞아.. 머리박는 소리.. 그렇지.. 타이기전.. 베개다 머리박는.. 하나.. 둘.. 셋.. 뭐야..? 그것도.. 우와.. 핫팬 누구있다..? 핫팬 누구있다.. 조심해 핫팬 누구 lasers.. 누구야..? 뭐지? 귀신경이다.. 시절 잘해라 앞쪽에 있어 무조건 우리 앞쪽에 이 지역에 오는 것이 장난아니야 사람이 이건 절대 아니다 뭐야? 방금 소리야? 쇠소리야 누구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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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어디있는데..? 볼 있는 것 같은데..? 와아.. 괜찮아.. 괜찮아.. 저기.. 저기.. 뭔 소리야? 뭐야?! 두두두둑 소리 뭐야?! 형광장? 형광장? 뭐야? 뭐하는 소리야?! 안했어요.. 원래 부러졌어요.. ㅇㄴㅇ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 저거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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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누구야? 누구야? 네가 안 넘어가네 뭐야? 뭐야?! Max 소리 없는 전쟁터지 여기가 니가 문이 안내가 떨어지냐? 물 좀 마시는데 너무 급하게 뜬다 아니 지금.. 그 나타났는데도.. 갑자기 지금 물 먹고 그런 거 다쳐놓고 있잖아 물 먹고 살고 왔는데.. 목이 너무 탔어 진짜.. 전자담배로 할게 누구야? 누구야? 오..이.. 한 번 할게 아멘 아멘 뭐야 저거 빨자국 신발 아니야? 검은거 튀어나온거 뭐야 저거 아멘 야, 장미씨 얘기했으면 남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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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지? 저쪽에도.. 이쪽인가? 거울이 있었거든 봤을때 그래.. 열야만 하는거지 봐봐 앞에 입히니까 오지에서 돌아다니 estamos 여기선 3층이잖아 아까 집에 집에 있는 낙원issa 데 뭔가 Treasury 옷이 가라다려 누나 많이 받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오늘 여기 온 제보자 분이 제보자 분이 제보해서 온 곳인데 이거를 오늘 제보를 해주신 것이예요 오늘 제보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알림 설정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